안녕하세요. 알로앤룸 언니예요. 추운 날씨에 우리 아이들, 평소보다 차려입어야 할 때가 많죠? 예를 들면 가족이나 지인의 결혼식장에 참석할 때나 또는 중요한 모임에 아이를 동반해야 할 때 특별한 날 우리 아이가 더욱 돋볼 수 있는 사랑스러운 스페셜 룩을 보여드릴게요. 같이 만나보러 가실까요? 알로는 누가 좋아요? 첫 번째로 보기만 해도 따뜻한 느낌이 드는 우아한 니트 원피스입니다. 주름 소재의 스커트가 믹스돼 더욱 고급스럽고 목도리까지 세트로 들어있어서 스타일링하기가 아주 좋아요. 다음은 조끼와 세트인 멋쟁이 코트와 사랑스러운 니트 망초예요. 패딩 호드 조끼를 레이어드해서 입거나 코트만으로도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인데요. 두 가지로 연출 가능해 더 실용적이고 특별한 아이템이에요. 니트 망토도 안감에 폴라플리스 처리가 되어 있어 아주 따뜻해요. 이번에는 코듀로이 느낌의 사랑스러운 원피스예요. 부클퍼 소재의 가방까지 세트로 구성돼 귀엽고 니트 조끼까지 함께 코디하면 하객룩으로 딱이에요. 특별한 날 베이비들을 위한 스페셜 룩도 있어요. 허베스트가 세트로 구성된 패딩 원피스와 뾰족뾰족하라가 유니크하면서 귀여운 멋쟁이 상어복 세트를 추천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은 알루앤루 매장과 제로투세븐 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귀여운 주제 구성불 Ad knit loss 오오오오! 두번text